14번째 경기 점포팀의 성한선수 성한선수 있습니까? 성한 준비하세요 100분간의 정헌식 선수 홍코라 정헌식 선수 정헌식 정헌식 준비하세요 정헌식 정헌식 그리고 15번째 경기 강규 심해 강건우 선수 홍코라에 김성근 선수가 출전이 온대였습니다 기건성으로 15번째 경기는 없습니다 16번째 경기 100분간의 김민재 선수 성코라 부산 점포팀의 조성현 선수 홍코라 바로 준비하도록 바랍니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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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조건 경기 조건 조건 일어낸 강화 조건 손바 오케이 정빈아, 한번فس게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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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야, 이거 큰거 때리지마, 큰거 때리지마 침, 침, 화이팅 로우 줘라 로우 로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김민재 준비하세요 첨퍼나의 조세현 선수 조세현 준비하세요 상대 조세현 상대 아까 한글 자막 해 wes See 네, 봐, 보인다, 오케이. 아우에, 오케이. 하지마, 미래. 정상 미래. 아우에, 오케이. 다시, 하이 올려. 하이 올려. 길을 놓고, 길어. 길을 내. 다시 하이 올려, 마이 올려. 하지마, 올려. 길, 오케이. 다시, 하이 올려. 하이 올려. 하이 올려. 홍성. 하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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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